5. 코슬리 초고속 진공블렌더 5. 코슬리 초고속 저렴한 가격대로 5단계 자동프로그램 지원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4. 웨이드 진공블렌더 진공포장기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소음 방지 덮게 있고 작동법 간단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3. 보아르 진공블렌더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간단한 작동법이 특징입니다. 2인은 키첸 초고속 진공블렌더입니다. 완성도 높은 진공블렌더로 분쇄렴 매우 우수하고 소음 덮게 있어서 소음 작습니다. 1인은 오젠 3세대 진공블렌더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2인 가구용으로 좋고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